앉아. 예?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먹자고. 그러다 누구라도 오면 어쩌려고요. 오긴 누가 와. 내 밥 먹는 동안 내 말 들어. 밥도서 일로 앉아. 어서. 먹어. 누가 생선 가시 발라준 적 없었는데. 처음이야? 애들 아빠가 안 발라줬어? 안 발라줬어요. 친정 아버지는 생선도 발라주고. 귀하게 키웠는데. 팔자가 사나워 그런가. 자상하고 인정 많은 사람 못 만났어요. 앞으로 처음 하는 건 뭐든지 나랑 해. 먹어. 어? 뭐 하는 거예요? 어 언제 왔냐? 아줌마 뭐 하는 짓이에요? 아줌마가 왜 아빠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요? 언제 거기 앉았어? 생선 발라달랬더니 왜 달랑 올라앉고 그래? 앞으로 조심해. 거봐. 아랫사람 자꾸 풀어나주니까 아빠 밥상까지 달랑 올라앉잖아. 앞으로 조심하세요. 예, 예. 사모님. 예, 예 사모님. 별 꼴을 다 보겠어 진짜. 내 방으로 주스 한 장 갖다 줘요. 아휴, 파스야. 아휴, 됐어요. 언제 거기 달랑 올라앉아요? 앉으라고 사장에서 앉아줬더니. 아휴, 하필 그때 딱 들어올 게 뭐냐. 내가 저거 확 내줄게. 됐네요. Ukrr